아 아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제 나갈 거야 2분 후에 복도로 나아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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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긴 왜 나왔어 으 왜 이런 거야 수도관이 파열되었나봐 갑자기 물이 빡 상민이가 그랬지 아니야 빨리 들어가 나 지금 택시 불렀어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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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태주야 너 왜 그래 너 너 머리 숱 줄었다 얘 아 아 어 아 아 아니 아 에 에 어 에 그래 으 으 오늘 저녁 가게도 없었거든요. 오늘 저녁 뭐 때문에... 죄송합니다. 사짐thirds, 내가 하 верn, 왜 이래 래야, 너한테 상관하지 않다. 아야니 왜 긴 크리즈 긴 엣지 엣지 아야시오 오늘 보니까 완전 사이코야. 모성에 가까운 게 아니라 실성에 가까워. 감기 드나 없다. 한겨울에 반섬에 입고 나가서 그 쇼를 했으니.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몸싸움 해봤어. 티비로만 보다가. 샛별이 오빠? 귀엽고 감기 들었어. 올라가 쉬어. 또 방송국 가야 돼. 자미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정말. 너 빨리 안 일어나? 일로 와 빨리. 안녕. 너 앞으로 화이트 찍는 거 걸리고 혼날 줄 알아? 왜? 잘 믿는데?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. 너 다시는 선나라 씨랑 놀지 마. 에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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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저는 조금 덩어내러 가고 싶습니다. 내일까지 가고 싶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너는 왜 이렇게 먹어요? 응. 아직도 못 먹어요. 제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. 저녁 먹으러 가고 싶어요. 저녁 먹으러 가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통치 의사는 가족들은 걱정되지 않습니다. 감冒? 조금. 잘 알고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아 알았으니까 빨리 시작합시다 10일 아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센터 죄송합니다 감기요 아까 죄책이 세게 하시던데 나 원래 비염이야 환절기라 그래 오케이 파이팅 계속 그렇게 궁금해요? 네 무지 무지 아 아 아 고마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리미저가 수삼히는 거 못 말린다니까 깡패가 너한테 뭐라카드노? 그게 다 저 헛바람 든 짓이라 하잖아요 어머니 재채기 나는 걸 어떡하니 재채기하고 가난한 나라님도 굳이 못한다더라 엄마 그냥 아무 말도 말어 넌 엄마 말도 못하게 하니? 주무세요 아줌마 네 감기 걸렸어요? 네 어제 저녁부터 으슬으슬하더니 아 감기 기운이 좀 있네요 이거 쓰고 일해요 이제 겨울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이처럼 감기 걸리셨나보네요 네 요즘 감기가 유행인가봐요 아이처럼 тут 없쥔 이거